아 진짜 이거 어려운데 현상열차 화들모드? 할 수 있을까요?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츠고 와 이거 어떡해? 아니 현지 형 이거 한다고요? 아니 위태롭게를 못 넘어간다 현상열차 2절입니다 글.. 글.. 진짜 짠 것 같아서 이 아이린 제이콥입니다 박혜의 핸드폰이 짧으니까 진짜 억지한데? 왜.. 들어갑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본거가 있나...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? 둘이 둘이 셋 싸울이 저까지 갔는데 너 개소리야 너 이거는 이게 많이 renched 더비 분들이 이렇게 하셨어 유튜브에서 선현이 때문에 정신 낳았어요 왜? 니 랩하트 때문에 선현이 랩하트를 다들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워우우우